이게 아니라고? 이거라고? 이것도 아니라고? 이거라고? 이것도 아니라고? 어우 됐다 뭐야 이럴거면 아이씨 이게 바로 돌팔이의 위험성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수술하나 실패하면 길꼴이 나는거죠 아 아 아 아 마치 한의원에서 한의사가 침났는데 아에이 아 죄송합니다 잘못 질렸어요 자 한번만 더 할게요 그니까 역시 시술은 시술은 시술을 가진 전문가에게 맡겨야죠 야미로 하단 큰일나 저는 저는 그런 몬스터입니다 당신의 모습을 너무 걱정하고 하지만 당신의 마음 그것이 중요합니다 간호사들 처음 잘 못 찌르시는 분들이 있잖아 혈관 잘 못 봐가지고 그면은 그날 큰일나잖아 어 아니 여자분이 막 울먹거리면서 아 죄송해요 아는데 아휴 괜찮습니다 이것도 한두 번이지 어 어 체으라 할 때 막 진짜 뭐야 너 뭐해 이 새끼야 뭐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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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밀리 공격 많이 업그레이드 했어 그렇지 나 지금 밀리가 1.8배라고 물론 그다지 효과는 높지만 없는 것 보단 낫잖아 아니요 전혀요 총 3발 까고 밀리 공격으로 쳐가지고 저렇게 죽어요 네 끝장나죠 거의 안 죽는다고 와야지 어 자 하나가 열렸어 진짜 다른 곳을 또 찾아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네 저기 나와 이 새끼야 어디 소리가 들리는데 왜 안나오지 없지 어우 이게 매비를 안찍어주니까 고민된다 어디로 가야 될지 와 진짜 미치겠네 그걸 결국 써야되냐 결국 써야되냐 아 미치 나 뭐 게임하지말라 이건가 왜 싸워야 될지 뭐야 대신 자막 네네 너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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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라이프탄을 주세요? 이게 또 뭔가 힌트인 것 같은데 단 2대 그림 2, 4, 6, 8, 10, 11 아 정말 환장하겠다 진짜 아니 이거 적 잡는, 뭐 적을 잡는 것보다 트랩을 채는 게 더 어려워 반장하겠네 함정해체가 더 힘들다 이놈들아 그만해 공격 2대 진짜 이 루빅 이 녀석이 또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이게 튀어나오는게 랜덤이네 약간 왜 들어왔어? 들어왔어 이 새끼야 사람 그만 팍치게 어렵게 주사기를 얻어도 한번 어렵게 주사기를 얻어도 쉽게 얻어도 한번 한번 세상에 이거 하나 하는데 이렇게 까지 해야된단 말이야 아 어 뭐야 아 와 세상에 뭐 이런 미친 트랩이 다 있어 나와 이 새끼들아 또 또 또 또 또 또 또 자 이번엔 또 어디야 A2 A2 A2는 여기겠다 그렇지 아니야 여기 체크포인트 찍혔어 죽으면 또 여기서부터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 아 아 I hope you're proud of yourself 좋아좋아 어? 잠깐 이거 열쇠! 아 열쇠! 행진 하는거야 자 들어와 나와 이 새끼들아 더 나와봐 내가 뼈속까지 박살해줄게 내가 뼈속까지 박살내줄게 아 이 새끼야 어딜 일어날라구 야 볼 어휴 깜짝이야 뭘 달려들어 시꺼많은 천난데 시꺼많은 천난데 찌끄레기가 누가 세상에 내 도끼 어디갔니? 어휴 어휴 내 진짜 이 게임이 진짜 짜증나는게 뭐 하나 집으면 무기로 바꾸면 집에 손에 들고 있던게 떨어져 이건 아니지 어디다 떨궜는지 모르고 한참 진행하다가 또다시 찾으러 가야되잖아 자 그런게 정말 정말 싫어 아 실패하면 죽는데 난 네 실력을 못믿어 못믿으니까 진짜 못믿 난 네 실력 못믿으니까 그래 세상에는 믿어야 될 것과 믿지 말아야될게 나눠져 있어 극명하게 하고 간다 아 어우 브라더 어우 브라더 자 일단 그러면 돌아가야겠다 루빙만 안 나온다면 너 미쳤니? 설마 이 안에 들어가야되니? 후 후 휴 후 잠깐 잠깐 아 또 내 또 내가 도끼 도끼 기본적으로 들어가서 숨는거구나 그래그래 두번 가서 제가 화가 막 확확하고 확 할 줄 알았어 이제 무죽여요 뭐야 누가 웃어 자 빨리 빨리 뛰어 너무 시꺼만했어 저기 자 이제 한 개만 더 하면 돼 뭘 선택할까 저 이번 인정 끝 좋아 샷건탄 몇 번이나 줘 아무튼 꽤 많이 줘 좋았어 좋아 이 죽으라는 법은 없는 거야 사람이 자 이제 안 가본데 위층이 우측 그 정도 잠겼네 여기는 아마 그쪽이고 여기는 아마 그쪽이고 자 0에서 9 아 아까 그거네 그가 그거 반쪽이네 당연히 이건 못가 이렇게 사람 무섭게 만드니 진짜 빨리 한글판이 나왔으면 좋겠다 진짜 빨리 한글판이 나왔으면 좋겠다 아니 아니 왜 이걸 부숴도 아무 아이템도 안줌요 템도 꿈도 희망도 없었다 그러하다 가서 실패 아이씨 아이씨 시끼야 아지매가 미치셨나 왜이러세요 소름 화나게 시리 아 주사기 좀 주시면 매우 감사할 것 같은데 아 겁나 불길하네 아 잘못하면 또 복사 당하는데 야 작권탄이 남탄이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이 탄이 탄을 이렇게 많이 준다는 것은 누차 말하지만 그래요 그만큼의 크나큰 고난과 괴로움과 고통이 바로 내 옆에 있다 이거죠 이건 뭐 거의 100%입니다 오오 끝없는 방황길 자 아까 얻었던 이 다이얼들을 여기때 해야되는데 정말 10일인가 어 오오 와 와 와 근데 위에 그림에 위에가 열한 명 있었고 밑에가 두 명 있었잖아 하하하하 어우 진짜 놀랐어 희하 하하 잖 하하 los 해알립 C4 하於 하 c4 폭 그래 많이 이렇게 정말 희하 아우 야 살아있어 이게 어느 위치야 이게? 이게 이거고 그냥 막 찔러 오! 성공? 아싸 한방 좋아 또 체크 포인트를 찍었어 아주 훌륭한 훌륭한 가족들의 일반 도네시아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그들은? 학생들은 도네시아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빅토리아노 가족들은 항상 감사한 동료들이예요. 가족들은 어디가? 그들은 떠났습니다. 그들은 언제까지 기다릴까요? 도네시아는 무엇일까요? 이게 아마 루빅이 살던 접택 같은데 뭔가가 있어, 뭔가가. 이 둘 사이에. 저 일단 돌아가보자. 아 주사기가 또 여기 있었네? 어우 깜짝이야. 어! 총든 녀석! 미쳐가지고. 너 불. 너도 불. 정신차려 이 친구들아. 그리고. 여기에 내가. 못 먹었던. 다냐 하나 있었죠. 이렇게 해서. 또 풀로 채우고. 돌아가서. 어? 아 나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세이브하는 게 중요하지. 이 새끼야. 그래. 난 지금 그 무엇보다 세이브가 중요하다고. 그리고. 자 그리고 업그레이드 한 번 더. 저 이거. 피통을 업그레이드하면. 플로. 플로. 다 죽냐? 다 죽냐? 이런 진짠. 임지지아님 초콜릿 5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르비가 What do you fear, little one? 루이빅? 루이빅? 요스트라님 초콜릿 다섯개 감사합니다 자, 아이템 없고 자, 일단 따라 내려가 봐야겠죠? 체크 포인트 지키고 좋아 어우, 이런 하드코어 시리당 아니, 나는